오늘 은혜받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야거보세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금을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승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종교 생활 청산합시다 종교는요 종교는 반복입니다 오늘 또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아무 감각 없이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걸 기독교 종교 생활이라 불교나 천지교나 똑같습니다 교회 오나 절에 가나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매주 새롭도다 계속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오니까 이게 생명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이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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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죽었어요 물 줘봐요 썩어요 생명 있는 나무는 물 주면 생명이야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내년에 예원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이제 발표하는 명단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전체 재직은 국내 4,867명 국외 420명 재직이란 말은 집사 이상을 말합니다 집사 이상 국내는 9.3%가 더 그렇게 부흥이 됐고 국외는 6.6% 그래서 예원교회 재직은 5,287명으로 그러니까 오늘 명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대 교구 13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서 2022년 언약적 도전을 할 사역적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었다 이번 이 예원 조직들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해 동안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실제로 사역적 날개를 제대로 피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한 해 더 진행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된 것은 새가족국을 새가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지역 캠프단에 이어서 경조 캠프단, 문화예술 캠프단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중심으로 치유하는 호흡기도국, 중부기도국입니다 호흡기도국, 스포츠 전도국, 인턴식 기획국, 장학국, 예원 랩런트 방송국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흐름과 랩런트를 올바르게 세워 미래를 사실적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소위 교회에서 안 맡아본 직분이 없을 정도로 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이 부담이 되고 직분이 정말 힘들고가 아니고 물론 거룩한 부담은 다 있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 때문에 고민하고 직분 때문에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확 성장이 된 거예요 직분 맡으면 첫째 할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가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나둥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직분 맡고 나니까 요원들 같은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맡겨준 기관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요 난 내 끌로 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이런 수준으로 확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다 하다 보니까 헌신해야지 헌신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줘가지고 내가 할 일을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직분을 맡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직분 때문에 기도하지 그 직분 때문에 시간 내서 헌신하지 내년 새롭게 정직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그 직분을 플랫폼으로 그렇게 한 해 동안 직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 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 이 축복을 좀 맛을 보고 영적 영향력을 네가 입혀봐라 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일단 직분을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러니까 일을 첫 주에 탁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니까 일을 첫 주에 탁 받아가지고 바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간 금식을 그냥 일하면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물을 끓였어요 직분 자체가 좀 거룩한 부담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감당할 것이냐 이걸 깊이 3일 동안 기도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1년 치를 다 할 거를 3일 만에 응답 다 받아보래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번 그렇게 맡은 직분을 몇 년씩 한 적이 없어요 초등부 맡았다 부장했다 끝 1년 왜 올인해 보일 때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에 전부 다 쏟아버렸어요 시간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주일학교 구협장부터 주일학교 부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무슨 남진도 회장하고 재정위원장하고 교회에서 맡겨온 직분을 통해서 전부 증거를 최하 배로 갑질로 최고로 백배로 40여 명 되는 청년회를 1081명까지 본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본당 예배드리지 않아요 본당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전국에 그냥 1년에 100개 이상씩 집회다닐다니까 하늘 자꾸 이렇게 여기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니까 평생 간증이 되고 평생 증거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 하던 그 자세 영적 자세 그대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지기들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를 다 가졌어요 영적 자세를 다 가지고 은약적으로 도전하셨어요 조금 전에 내가 군대에 갈 우리 랩렌드 우리 대학생 둘에게 내가 2부에 마치고 기도를 해 줬어요 1년 반, 요즘 1년 반이니까 1년 반 동안 이제는 너와 하나는 거에 단 둘이다 지금까지 부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너와 하나는 거에 단 둘이다 요셉이 노예 갈 때 하나는 거 딱 단 둘이야 감옥 갈 때 하나는 거에 단 둘이 거기서 영적 싸우러 싸우고 승리했다 1년 반 동안 너가 영적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군대라는 게 없어서 나 목싸우고 못했다 군대 3년 동안 완전히 기도 말씀 이 가지고 그냐말로 무장했는데 절호의 기회다 테스트 받는다 신앙생활 좀 하던 애들도 군대 가면 타락해 그런데 은약 잡고 있는 둘이는 이제는 정말 거기서 요셉이 되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은약적 도전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요 청정의 명단을 새해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첫 주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새해 새롭게 은약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관별로 원뉴스를 이루라 맡겨준 그 직분 가지고 원뉴스 이루라는 거 원뉴스 이루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성례 역사라는 건요 원뉴스 될 때 일어납니다 원뉴스가 안 되고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렇게 뒤덕거리면 성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례 역사는 여러분의 사역되길 바랍니다 성례 역사는 뭐예요 거기서 하나는 힘을 줘 동력 동력을 줘 추진력을 줘 각 위원회별로 각 국별로 각 기관별로 서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사역의 첫째예요 사역 여기서 영적 시너지 효과가 확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이 일에 대해서 시간들여 이 일 때문에 물질들여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악 하나 돼요 그래서 각 위원장은 자기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입력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첫째 식사 대접해야 돼요 식사하면서 정말로 섬기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나 국장이다 그럼 국장 자기 국에 속한 동력한 동력자들을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심지어 구입장이다 그럼 내가 구입장에 왔습니다 많은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식사 같이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대교구장들 보니 오늘 민서가 보고하더라고 대교구장들이 내일 딱 모여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멀리 가서 가지겠다고 그런 보고를 내가 하길래 그래 잘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금일봉을 줬어요 무슨 자세입니까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교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원리스가 되어서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 간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딱 와야 이 교회를 전체를 다 섬길 수 있는 자세 모든 기관 다 그래야 돼요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다 모여서 내가 직군 맡았다 일단 식사 되더부터 해 우리 기독교는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첫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확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마지막 돌아갔을 때도 십자가 지기 직전에 처음에 만찬 그래서 교회 부흥대를 되려고 하면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자꾸 먹고 교자하고 먹으면서 교자하고 서로 모여서 그래서 원리스가 돼요 원리스 하나만 하나가 다 특별히 여러분이 직군에 대해서 어떤 계급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직군은 교회 질서를 위해 죽은 것이지 세상처럼 어느 직군이 높고 어느 직군이 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나는 섬기로 왔다 그랬어요 섬기로 왔어요 예수님 높은 위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섬기로 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드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들을 칭찬을 주인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많은 것을 맡긴 거예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긴 거예요 어떤 직군을 맡았든지 간에 그 직군에 여러분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없다 내 사전에는 내년이 없다 올해뿐이다 여러분요 시안부 정말로 살아야 돼요 시안부 나는 내년이 없다 오늘 이걸로 끝이다 아멘 그때 올인이 나온 겁니다 올인이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응답의 정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올해가 끝이다 직군 받아서 그때 30대부터 그랬다니까요 올해 이걸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없다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올인 오늘 직군 받은 모든 청지기들은 말씀 제목처럼 강단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정글길을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듣기를 속히하는 청지기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국가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령적 성장을 이루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강조됐는데 그게 뭐예요 듣기는 속히하라 듣기를 속히 들어라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지요 제대로 듣고 이하라는 얘기지요 듣는 것이 핵심이 뭐예요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석유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그건 다 기억해 그것이 희한하죠 사람 말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본문 18절에 보면 야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강조하고 있어요 에버스 10장 13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 사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려면 너네라 믿음이 왜 안 생기느냐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도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인생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 없어 우리 집안은 그랬어요 뭐 주의를 어긴다 상상을 못해 상상 때 일법으로 좀 자라기도 했지만은 철저하게 주일날은 생명 걸어야 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 주일날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가서도 저는 삼십 년 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시하는지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다라고 딱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뭐 결혼식에 갔다 오고 저녁에 태풍 들으면 되지 인터넷 보면 되지 그런 사람하고 그 믿음의 차이를 보세요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지 편리한 대로 여러분 인생 최우선순위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중요성 강단의 말씀 은약 붙잡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영적 소통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듣는다 예배 드린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소통을 최우선순위로 한다 특별히 본문에 속기라는 말은 즉각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참이 없이 민첩에다 듣는데 듣는데 못 듣게 하거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듣는 일에 지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과 함께 들은 이후에 순종이 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듣는다 이 말은 바로 행하는 것과 포함하고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신뢰가 상세기 22장에 여러분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상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랏당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백살에 나왔어요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각을 뜬다 이 말은 재물의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재물을 다 잘라서 완벽하게 태워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흉내내고 체면 때문에 적당하게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 그런데 말이 쉽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밤에 딱 듣고 적시로 순종합니다 적시로 듣고 적시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메시지 준 하나님의 몸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깁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이런 방구에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마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한다 했으면 이 영감이 미쳤구나 방해할 거예요 그렇죠 아들 이삭 달고 그러면 날 달려라 도망갔을 거예요 언어는 안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딱 천명을 때릴 때는 은혜가 딱 내게 임하거든 내야말로 딱 부딪히거든 은혜할 거 없어요 실행으로 바로 가십니다 가야 됩니다 가족 회의해보고 이미 끝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성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적시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에 이러자마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장작 위에 다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침없이 그냥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호의 사자를 보내어 멈추라고 외칩니다 여호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 아들 너 독자 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이 시대에 우리가 독자를 바치는 게 뭐예요 이 시대 건축입니다 건축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빚을 내본 적 있습니까 어제 R2G 뉴스에 뉴스 나온 대회를 했잖아요 중직자 대회 중에 캘리포니아 LA에 내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배우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의 중직자예요 박사의 박사 박사의 박사 교수예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내본 적이 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 집을 살 때 융자 냈고 차 살 때 융자 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융자 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행에 융자를 냈다 중직자 대회를 어제까지 했잖아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융자 낸 적이 있냐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독자입니다 독자 아브라함이 받은 독자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듣기는 속히 한다는 말의 본질적 의미예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듣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단 메시지를 속히 듣는 것입니다 본문 20일째로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한다 특히 특별히 강단 말씀은 영적인 방향을 제사하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원리스를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 모임에서 서로 원리스에 대해서 착착착착 일어나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자꾸 다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요 지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네거티브 체질이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속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가론 유다라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미십니다 트러블 메이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나 기도 안 해 나 강단 메시지 안 잡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 뜻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단 중심으로 원리스가 되어주시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부는 본문에서 듣기는 속기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밝혔어요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청지기로서 각기관 부서를 원리스에 하는 데는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정말 중요하지요 쉽게 설명하면 보금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 힘주고 치유하고 살려줘요 살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원리스를 탁탁 깨는 그런 영향이 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와 사건이 터져서 커질 때 특징을 보면 듣기를 더디하는 사람 듣기를 속해하라 그런데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지 않은 반대로야 반대로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지 말만 막 해 한마디로 잘못해서 문제가 시간에 그냥 퍼져있죠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이 좀 자꾸 이상하게 화를 돋고 해서 크게 번져버려 별거 아닌데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내 안에 화가 확 올라오면요 외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고 화가 확 확 나오나면요 결국은 공동체 다 깨어버린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분노의 사회라 건드리면 터뜨러냐 우리 보금속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심각하다 그래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촉 즉발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눌려가야 돼 본문 20세로 오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성내는 게 성 자주 내는 사람 그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 다른 사회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본질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기관이 부흥되는 나를 통해서 모든 부서가 우리 모임의 원리스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상처받고 힘을 잃은 다른 성도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힘을 주고 아멘 2022년 응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선결 조건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 그야말로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살려내야 돼요 건강한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사회력을 우리 어떻게 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만나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평생 해야 될 운동이에요 한 번 더 만나자 사회적 자세 연계 모든 청지기들 12월 한 달 동안 보금전 원리스 공목지 이루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리스는 집중하시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도리는 2022년 한해 되기를 진흥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바로 행하는 청정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신앙 시작을 하면서 영적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통로 인데 대표적인 영적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속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속이지 말라라는 그 말이에요 아는 것 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다 믿고 있다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속은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엄청 말은 잘해 그런데 실제로 삶이 없어 생활이 안 돼 속이는 겁니다 영적 사기꾼 이에요 그거 우리 앞에 대지에서 본질적 의미가 듣는 것의 본질 의미가 뭐요 실천하는 순종 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 영적으로 팍팍팍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신앙이 팍팍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실행 실행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팍팍 받죠 25절에 보니까 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본문에 야구보수 행한다 이 말은요 현재의 시제를 선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속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고 뭐요 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가죽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내 속에 예틀이 깨지고 새틀 새로 가죽 새로 가죽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다다 새로운 피저물이라 예배드릴 때마다 새롭게 매주 새롭게 아멘 여러분 볼 때요 늘 새로워 보여야 새로워 보여요 여러분 저를 30년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야 새로워 새롭지 그게 제 믿음이에요 나는 매주 새롭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렇게 사니까 새롭더라 새롭게 살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틀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틀로 새롭게 새롭게 이 반복은 종교입니다 사람 딱 쳐다보면 생기가 확 나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영의 업이 딱 업이 딱 돼 있어요 영적 허무 상태 딱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영적 허무 상태가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영적 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무장돼 있다는 거죠 준비돼 있다는 거죠 영적 무장 25절을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본문의 온전한 율법은 이건 단순한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지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1차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복음이 주는 참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특별히 청지기가 날마다 실천해야 할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 기도 한마디로 언약 기도가 이끄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기도 다른 종교는 기도 없나 그 기도는 우리하고 다른 기도 우리는 언약 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내 기도는 없어 전부다 2, 3, 7, 5,000 종종 전부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정보 기도 전부다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의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한 생명을 두고 중보 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저 중보 기도 하는 저 모습 봐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냐 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해서 에서는 저 모습이 천사가 허무하는 모습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구애 부흥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관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껀데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은약 기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온다 물질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지혜도 싹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것이 성적의 직권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직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직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선물의 핵심이 뭐에요 핵심 핵심 최고의 선물 우리의 선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지면서 지혜의 명철 건강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성령을 통해서 싹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모든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칭찬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부흥은 좀 식이는데 헌신을 좀 하는데 매 불평하고 헌신을 좀 하는데 매 부흥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 이리 돼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요 여러분 직군 맡아서 할 때 교회를 영적으로 보면 브레이크업을 시키겠습니다 뒤집어 뻗습니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을 확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 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어느 정도 좋아하냐 여집사들은 정은주 장롱같은 우리 남편 이런 모델이었다니까 내가 정은주 장롱같은 저런 남편 어떻게 저럴 저는 몰랐어요 지금은요 목사인데 정은주 목사같은 저런 목표 이리 돼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통 교만한 말은 아니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힘 주시는 데까지 하면 돼요 아멘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안 하시고 그랬어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앙에서 안 되니까 불신앙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방문화가 삶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잖아요 방문화 방방방방 공부방 빨래방 찜질방 PC방 노래방 게임방 방 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능력이 그 능이 임한 방이 있죠 그 능력이 임한 방이 어디냐 다락방이요 마가 다락방에 120년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그냐말라 불이 확 붙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다락방 우리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하나만 가두겠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일주일에 일곱까지 있다 여섯 개까지 있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없다 꽝이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무심함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일사각오의 영격 담대함이 초대교회 생긴 것입니다 금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여 예루살렘 중앙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영검 모든 성도들 모든 청직이 직분 맡은 모든 분들 감당하기 앞서서 직분 감당 앞서서 기도방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방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실이 쫙 숨어있어요 키 가지고 들어가서 잠가 놓고 죽기 살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방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개인 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께 하는 건 나와요 단둘이 기도 모두가 기도 24시 영적 자세를 가지고 CBDIP 도전하는 성경적 성직이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타임즈에 의해서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20세기 경제인으로 선정됐던 인물이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라는 회장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이력서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딱 합격해서 입사하고 나면 그 모든 이력서는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냐 과거의 이력은 아무 소용없고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교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이력 필요 없어요 지금과 잘나갔다 못나갔다 상관없어요 과거 이력 불태워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오늘 직본받던 모든 청지기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한 해 동안 백지 위에서 새로운 영적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주었습니다 강단의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바로 실현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좀 결단할 때는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더니 힘을 얻어야지요 기도하면서 딱 하고 나면 그때는 심지어 후회도 돼요 내가 그때 너무 그랬지 시간 지나봤어요 하나님께서 미루와 경유와 축복에 응답을 확 주신다 이제 미루는 신앙생활은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2022년 모든 청지기들은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행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사사 이 행함 속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함 속에 하나님 감당하시도록 성의 능력으로 등립혀 주옵사사 예수에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